또렷하게 하되, 어느 한 곳에 포인트를 줘라. 흥이, 안녕하세요. 응. 뭐하시네.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. 뭐 그냥 이거 찍으려고 왔는데 또 뭘 물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. 선생님, 서울 오신 김에 유튜브 한 번만 찍을게요. 저희가 이제 매번 대구 신당에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. 이제 한 명만 서울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이제 선생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셨잖아요. 그래서 혹시 내 운을 좋게 만드는 화장법이 따로 있을까요? 제가 저번에 눈썹 편을 했었죠. 네, 재미리 들어온 눈썹 편을 했었는데. 내 운을 좋게 하는 거, 그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내 운을 좋게 하려면, 사람이 나 자신한테 일단 자신감이 느껴져요.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, 내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 있으면 내 얼굴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.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나 소통을 할 때도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,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도 말도 더 자신감 있게 하게 돼요. 더 조리 있게 하게 돼요. 이러면서 조금 더 내 운을 좋게, 사람들하고의 이런 유대 관계도 좋아지고, 좋아지게 되니까 내 운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.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고, 조금 보면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할 때 흐리멍텅한 사람들, 흐리멍텅한 사람들, 눈이 만약에 흐리멍텅하다든지, 눈썹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. 눈썹도 좀 흐리멍텅하다든지 이러면 조금 운적인 게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또렷하게, 메이크업적인 부분은 또렷하게 하시는 게 자기 운적으로 더 좋다는 거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선생님,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, 어떤 마장을 해야 할까요? 또렷하게 하되, 어느 한 곳에 포인트를 준다.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눈에도 포인트를 주고, 입에도 포인트를 주고, 치크에 포인트를 주고 다 주게 되면 손스럽게 돼. 눈에 포인트를 주게 되면 다른 쪽에 힘을 조금 뺀다. 내가 치크에 볼터치에 조금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 다른 쪽에 힘을 뺀다든지, 라인에 힘을 주고 싶으면 좀 다른 곳에 힘을 뺀다든지, 립에 내가 힘을 주고 싶다면 다른 곳에 힘을 좀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을 해라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또렷하게 하되 한 곳에 포인트,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라. 나한테 힘을 주고 싶어요. 네, 오늘은 한번 서울 오십시오. 대구 신당이 아닌 서울 수축 이후에도 촬영을 해봤는데요. 어떠셨어요? 갑자기요. 갈래 수축 당황스럽긴 한데, 이런 것도 재밌네요. 그럼 나 바로 서울에 올라와주시면 서울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요리 보셔야겠습니다. 네